Hi it's me it's Sa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마임을 찾는 허쌤이에요 오늘 해봤거든요 베이간데요 AP를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행복을 만땅으로 채워드리고 싶어서 구독까지 안하셨다면 부탁드리고요 렛츠 랩! 아 그리고 댓글들을 봤는데 채팅창이 조금 거슬린다는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줄여봤거든요? 허쌤 오늘 헤어스타일이요? 네 아 눈썰미 되게 좋으시다 저 머리 잘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머리 이쁘게 하셨던데 너무 무서워요 아 헐 헐 헐 수고 너 사망 쟨 뭐야 쟨 뭐야 야 호랑이 자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어어어 잠시만 내가 천천히 해야겠다 어머 살려줘 어 쓰고 어 어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 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람은 빠꾸가 없어야되는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개꿀맛디 음 음 아 개맛있어 아 너무 달아요 어 대포 내꺼 뭐지 멍청한 자식 하하하하하하 헐 헐 헐 위험인물 커밍 아 바르스 형 미안해요 살 수 있나? 쭉 달려오면 살릴 수 있어요 아이고 쭉 달려오지 못했어 아이가 재밌네 노노노노 노노노 너네 이 자식들 내가 이래서 초시기를 사왔다 음 뚝배기 아하 개맛있어 자크 아 젤리맛이야 무슨 맛이여 색깔로는 코딱지 맛일 것 같은데 응 알로에 맛이야 알로에 맛 아 무슨 코딱지 생각하는게 일단은 이거 초시계부터 하나 가야될거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너무 아파요 초시계 없으면 배기가 금방 녹겠다 일단 초시계를 가고 그리고 데캡을 가는거야 그러면 진짜 주문력 천 찍을 것 같은데요 허허 자 이거 조그만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에? 아니 이걸 어? 문도 선넘어? 익스큐즈미 넌 얼마나 때려야지 다는가? 뭐야 뭐야 나 질 왜이래요?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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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접니다 아스피린 용용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멀리있어 서포팅 난 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미니언 용용 아 미니언게 맛있어 나이스 천천히 아 개좋아요 스파 물론 맞진 않았지만 설마 서렌 이걸? 뭐야 한판 더 하면 되죠 뭐 천천히 저 가고 있어요 음 맺혀요 음 음 아 저거 어떻게 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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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오마이갓 안녕 오마이갓 오마이갓 형 나 내 집 미니언 먹어줘 뭐야 아 나 먹으라고요?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양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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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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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턴 오케이 나이스 오마이갓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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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허상 떡상했어요 맘 같아서는 데캡을 먼저 가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매장이 가고 그리고 요거 가겠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성격이에요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성격이에요 막 미친듯이 유튜브 가게 가면 안아 잘나오 Hyr Crise 어마 야 깜짝이야 뭐야 너 먹니? 뚝배기 내 어 콜라 맛있어 어아아 이것도 으음 자 일단은 이거 가고요 이제 대천사를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 또 썰 했나 이게 다른 의미로 좀 힘들긴 하다 베이가가 아 제발 아 먹고싶다 아 스탭 먹고싶다 너네 다 벤 딜 치꾸리만큼 넘어 놓고선해 뭘 베이가서 혼나요 내가 개그형 말아야해 안녕 다리우스 빙결의 맛을 한번 볼래? 이것도 봐봐 미안 미안 아 진짜 미안 룰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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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빙결 수고 형 나 대신 킬좀 먹어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뭐야 천사야 천사야 우리 샤쿠와드 뭐라 그러지마요 형 내가 또 왔어 다리우스 잡자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우리 큰일났는데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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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에 뭐 있던데 여기에 와드 있죠 지금 어 우린 팀프리야 너 죽어 그냥 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음 딜에 녹아버려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메이블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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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블 메이블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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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딜 너무 세다 좋다 자 100개 나왔어요 어떡하냐 와 주문력 800이야 이제 화염 3분이면 나오고 이거 화염 3개 먹을 수 있잖아 화염 3개에 바론에 장로까지 먹으면 베이가 누가 막아? 자 이거 물약 하나 사면은 오 1367 됐어요? 아 잠시만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가 아니구나 1367 지려버렸다 지려 매장에도 25개고 어그로 지려버리죠 일단 주문력은 어마어마하게 뽑아 보고 끝났네요 그래도 좋았다 좋았다 진짜 좋았다 딜 아 이제부터 딜을 넣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스테이 굿 그릇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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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